제3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경주여성노동자회는 경주역 광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들은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7.5%에 불과해 오늘부터 사실상 무급노동이라며 여성노동의 저평가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7년부터 매년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제정했고 오늘 전국 동시다발 행사를 가졌습니다.